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연합이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합니다. 이 여권이 있다면 유럽 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혜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역에 도입되는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여권. 백신 여권 소지자는 EU 내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 자가 격리를 면제받게 됩니다. 접종 완료자뿐 아니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완치자도 백신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자의 자녀도 일정 연령 이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 목소리가 거센 국가들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개개인의 의료 정보를 요구하는 게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합니다. 이미 영국 정부가 백신 여권 의무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백신 여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도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주정부와 항공, 관광업계 등에서는 공공안전과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백신 여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과 보수단체 등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TBS 정혜련입니다.